안녕하세요 이대성입니다. 공공기관 지원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 지원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주로 평가가 되는가? 이거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서류 검증여서, 다시 말해서 입사서류를 통해서 면접위안이 검증하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네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챕터에 보시면 첫 번째가 교육영역이라고 나와있죠. 두 번째가 경험영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영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를 묶어서 입사지원서의 검증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소개서 영역, 이 네 가지 챕터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서류 검증요소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지원서류의 일반적인 양식을 소제목별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공기관마다 입사지원서의 양식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NCS에서 기본적인 양식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입사지원서류의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보편적인 가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원 구분에 있어서 신입이냐 경력이냐 이 부분. 그리고 해당 직무 또는 직열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전 접수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명을 이제 한글로 작성을 해라. 예를 들어서 혹시 개명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명 전에 이름을 작성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주소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처, 본인 휴대폰이나 비상연락처. 혹시 구직자인 당사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 우리 구직자에게 연락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자, 대상자에게 사전의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를 작성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추가 항목 예를 들어서 장애 대상인지 또는 보훈 대상인지 또는 지역 인재인지 또는 어떤 우대사항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인적 사항에서 작성을 하게 된다. 그럼 면접위원들이 직무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또는 기간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비교적 직무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 주소지와 지원기관과의 조금 유연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의해서 조금 묻힌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사항, 여기에서부터 검증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을 한번 볼까요? 지원 직무 관련 과목, 이렇게 나와 있죠. 과목이 키워드입니다. 지원 직무 관련 과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경험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입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원 직무와 연관된 과목을 들었느냐 또는 어떠한 교육과정을 들었느냐, 이수했느냐 이런 내용을 체크를 하고 작성을 하는 부분이죠. 특히 직무의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직무일 경우에 해당 과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지원 직무의 난이도,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중요하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 교육이냐, 아니면 직업 훈련이냐, 또는 기타 어떤 민간, 사립의 어떤 기관이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명이 어떻게 되고 또는 과목 명이 어떻게 되느냐. 기관마다 양식은 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과목 명 및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빈 공간이 작게는 한 칸 정도에서 많게는 한 다섯, 여섯 칸 정도 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어떠한 직무에 적합한 과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는가는 면접위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신사항이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기간과 어떤 교육시간 같은 것도 작성을 하는 이러한 공간이 배려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하달에 보면 직무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직무 관련해서 주요 연관된 과목과 교육과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는 부분, 교육과정 중에서 이러한 부분, 수강했던 감옥 중에서 이러한 감옥은 지원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의도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하겠죠. 수많이 들어온 다양한 감옥을 들어오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은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내용을 빼야지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핵심 판단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원 직무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해당 공공기관에 구인공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인공고 내용과 직무 내용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선별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자격사항이죠. 텍스트를 보면 지원 직무 관련이나 국가기술자격증 그리고 전문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기입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국가기술 전문자격기술이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도 국내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자격증 사이트가 pqi.or.kr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양한 민간자격증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국가기술공인자격증은 qnet 검색창에 한글로 qnet으로 입력을 하시면 다양한 자격증 확인하실 수가 있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가라는 부분을 작성을 하는 것이죠. 이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인 브라인드 채용과 면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 어느 장소에 노출되어서 어떤 경험을 해봤느냐 이 부분이 경험 experience죠. 또는 경력 career career career냐 experience냐 이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게 무슨 얘기냐 뒤편에 세부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텍스트 한번 볼까요 직원 직무 관련 경험 또는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구분에 있어서 경험 경력 그리고 노출되었던 해당 조직 그리고 롤 역할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또는 일을 했는지 또는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세부 직무 수행은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를 하게 된다. 그 하단의 텍스트 한번 보실까요 직무 활동과 동아리 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 등과 연관된 것 중에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서술해 주십시오. 직무에 못을 박아놓고 교내든 교회든 다양한 기관에서 하여튼 직무와 연관된 거 있으면 모조리 다 쓰라는 것 그러니까 진로와 직무를 사전에 선택해 놓고 그와 연관된 활동을 반복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은 이 공간을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 능력 채용 아니겠습니까 영어 점수 학점 자격증 취득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업무를 해봤다라는 부분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적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도 디 챕터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제가 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브라인드 채용과 면접에 있어서 교육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검증을 하게 된다 첫 번째가 바로 학습 무슨 내용을 학습을 했느냐 두 번째 내용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로 분별을 해서 지원 직무와 연관된 교육 영역을 검증하고 있다 아하 그렇구나 기억해 주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직무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학습을 했고 어떤 부분에 훈련을 받았는가가 공고기관 채용에서 주요 검증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양식을 한번 볼까요 제가 붉은 표시로 해 놓은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제일 위에 부분이 텍스트 지원 직무 관련 감옥 및 교육과 과정을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감옥 명 및 해당 교육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직무 관련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한 내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직자 또는 면접 준비생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진로와 연관된 교육 훈련 내용을 고려해 작성을 해라 이게 뭐냐 A 기업에는 1번 직무로 지원하고 B 공기업에서는 2번 직무로 지원하고 서로 다른 직무로 지원을 하게 되면 작성할 때마다 고민이 되겠죠 기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지원 직무는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입사 후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사회에 제시한 경력관리이론 자 커리어 매니지먼트 시어리를 보면 진로의 구성요소는 4가지로 취업진로 학회에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구성이 돼야만이 진로가 선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업종이죠 두 번째가 직업입니다 직무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가 해당 기관 네 번째와 네 번째가 이와 연관된 학업이죠 이 4가지가 선택되어 있는 분에게 일상의 진로가 선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경력관리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진로가 선택이 되지 않거나 세팅이 되지 않으면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기가 힘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로가 진로가 없으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교육받고 훈련 받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진로를 먼저 세팅하고 난 다음에 그와 연관된 공공기관과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작성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든 민관기관이든 교내든 교회든 개인이든 단체든 이런 것 관계하지 말고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상 즉 학습이나 훈련상은 가능한 작성을 하실 것 판단은 면접위원이 합니다 먼저 걱정을 하지 마실 것 걱정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알아서 질문을 다 해드리니까 구직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의껏 작성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과목명과 교육과정명을 정확하게 정자 다른 글자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명과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는지 과거에 공부했던 해당 교안을 펼쳐 놓으시고 정확한 키워드 용어를 정확하게 지원서에 기입을 해 주실 것 네 번째 학습 훈련 내용이 지원 직무와 연관성을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작성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고 작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다 자 경험 혹은 경력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해두었죠 첫 번째 경험과 경력의 개념을 이해한 후에 작성을 해라 경험과 경력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경험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냥 겪게 되는 상황이 경험인 것이죠 일상적인 것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경력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경력은 무엇이냐 진로와 연관된 활동이 경력입니다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원자 자체가 진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그 진로를 요구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죠 이것이 경력을 인정받는 두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양식에 보면 경험과 경력을 체크를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제가 한국사회에 제시한 경력관리 이론 모델에 의해서 진로가 선택되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네 가지 사항을 감안했다면 그와 연관된 활동을 해 줬다면 그것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 그 외에는 경험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차이가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자신이 겪어본 생각 행동으로 이해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경력은 두 가지 조건에 요구를 한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진로가 있어야 되고 그와 연관된 활동을 요구하는 회사로 지원서를 써라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인턴 현장학습 프로젝트 랩실 이 모든 것들을 진로와 연관성이 있으면 일단 작성은 해라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다 이거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진로의 사회소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면 일단 뭔가 연관성이 있는데 가능한 작성을 하십시오 그것이 작성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굳이 저희 면접관이 이거 여기 들어가지 않는 내용인데 이걸 여기 왜 작성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질문하는 면접위원 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으면 내용을 일단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민간 교내 교회 개인 단체 등 모든 내용 경험을 감안해서 작성을 해 주실 것 양식에 있어서 경험 또는 경력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은 경험 경력에 비해서 조금 간단한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공민과 민간자격증 모두를 작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취득 과정이 아닌 취득이 된 자격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1차 2차 면접 자격 과정이 있는데 1차만 통과됐다 그래서 그걸 작성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이거는 잘못 기재된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 과정 중인 자격증은 어디에 쓰면 되나요 이건 자기소개서였으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면접 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지원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1차 필기시험까지는 통과를 한 상황이어서 통과를 한 과정 중에 이러한 이로는 지원 직무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이 자격증명 그리고 취득일자 발급기간을 정확하게 자격증을 펼쳐놓고 오타와 오기록이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가지 구직자들께서 실수하는 부분이 자격증과 이수중서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격증과 이수중서는 다른 부분이죠 일정 교육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들으면 이수하는 중서가 나오는 부분과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받는 부분의 내용은 완전히 차별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취득 예정 중인 이러한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소개서 영역 자 이 부분은 질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주요 몇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질문 한번 봐주실까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을 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뻥 터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질문의 키워드를 딱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구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 명의 구직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검증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창조적이고 노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 표시에 제가 작성한 부분 이거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작성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구직자들께서 사실적 서술을 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몇 학년 때 어디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누구를 만나다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 사실적으로 시간 진행이 되는 상황을 그대로 작성을 했죠 면접위원회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가 시스템으로 접근하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됐다 두 번째가 이 문제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검증을 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사회적 서술로 쓰게 되면 그건 구직자 본인 입장이 되지만 앞에 논리를 딱 박아놓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 친구는 문제 원인부터 발생을 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사고다 이것이 면접위원이 잡고자 하는 검증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건과 테마는 같은데 작성 내용에 따라서 면접위원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 다음이 문제 원인 분석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중에 급한 것 이게 이제 타임 매트릭스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별로 설정을 하고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자 다음이 실행 그 다음에 결과든 성과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이게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자기 속에서의 평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실적 요소로 쓰지 말라라는 부분 조직과 기업을 감안해서 작성을 해라 논리 먼저 딱 잡아놓고 그 안에 사실적 테마를 집어넣어라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 공공기관의 서류를 작성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면접위원으로서 면접자에게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기관명과 직무를 나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직자의 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것 그래서 지원서를 쓰실 때 내용을 잘 평가를 받고 싶으면 먼저 진로를 세팅을 하고 그와 연관된 기관의 직무에 원서를 쓸 것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공공기관 서류 검증 요소에 크게 부하가 걸리지 않는 위험 요소가 낮은 고직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